수천 가지 중에 제사상에 올라갈 정도면 이게 검증이 된 거죠. 고사리는 풍수에서 번영과 재물을 상징을 합니다. 고사리는 강인한 생명력과 풍요로운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 재물운을 크게 끌어당기는 기운이 가득 담겨있다고 하죠. 고사리 잎을 붉은 실로 묶어서 주방 한쪽에 걸어두시는 겁니다. 붉은색은 풍수에서 오행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을 뜻합니다. 붉은 실에 묶인 고사리가 주방에 배치가 된 자체가 재물의 기운을 그 공간에서 더욱 강하게 결집을 시킵니다. 그 기운이 주방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이유는 주방은 풍수에서 재물과 풍요의 중심 공간인데요. 고사리는 바로 이 돈복을 강력하게 끌어오는 기운의 이속에 강력하게 응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결합이 되면서 상승 효과를 크게 높여주는 것이죠. 주방은 풍수적으로도 집안의 재물운과 직접 닿아있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죠. 음식을 준비하는 곳에서 이렇게 돈복을 불러오는 그 기운까지 또 함께 좋아지기 때문에 주방에서 그 고사리로 그 음식을 할 때는 그 돈복이 터지는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때 항상 그 30분이라도 이 붉은 실에 그 고사리를 딱 묶어서 이때 그 시간은 한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붉은 실에 그 고사리를 묶어서 걸어두기만 해도 그 시간 동안 그 재물의 기운은 가득 또 퍼지고 또 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붉은 실로 또 고사리를 묶는 이런 행위에서는 재물의 기운을 더욱 결속시키고 또 흩어지지 않게 또 보호하려는 그런 풍수작용이 실리게 됩니다. 음식을 하는 그 공간에서 또 재물의 기운이 크게 끌어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고사리잎을 그 붉은 실로 묶어서 주방에 30분 동안 걸어두고 그 고사리로 또 음식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돈복이 더 크게 터지게 되겠죠.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적인 우리의 그 행위가 돈복이 그 흐름을 또 집안으로 크게 그 강화하는 집안으로 크게 그 끌어들이는 그런 중요한 그 풍수적인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사리와 그 붉은 실 그리고 주방 이런 그 결합이 되는 것이죠. 금전운이 그 폭발할 수 있는 가장 높이 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금전운이 그 폭발할 수 있는